박민수 차관 궁금했습니다. 이분 백그라운드가. 왜냐하면 통상 지급 관료들은 조금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고 다음 자리를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어쨌든 관료로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생명령을 유지하려면 특정 집단이 있는데 지나치게 거부감을 주거나 이렇게 대부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전투적이고 그다음에 이해집단인 의사집단들이 모일 때도 너무하다고 할 정도는 뭡니까?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특히 말표현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직업관료로서는 굉장히 좀 과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욕에서는 대단히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좀 제외하고 회비를 하더라도 회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전 의사협회 회장도 모처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그런 동료 의사나 후배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박민수 차관은 일단 협상 과정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본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군요. 이분 대 의사집단에 굴복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막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의사집단에 굴복 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일부 국민들은.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의정관등 장기화 속에서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정부가 의료결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압박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악습이라고 규정하고 의사집단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총선용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과하구나. 양쪽 간에 어느 쪽은 박살이 나겠구나.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호재가 되겠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획은 의사직역에 국한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고 다수가 원하는 의료계획을 특정 지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터 설득이 안 되는데 당신이 내한테 2천명을 좀 설득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의 의견을 그냥 내는 사람들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내가 에코노미스트로 이건 좀 이상하고 너무 무지막지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설득을 좀 해봐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지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말이 세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의사들은 반역자 정도로 생각하는 발언인 거거든요.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83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한 것이 반복하지 않겠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했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 설득이 안 되냐 이야기죠.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초대형 호재가 온 겁니다. 본인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 거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 결과 발표가 된 다음에 윤 정부의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이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도 특별히 영향을 미쳐 가지고 국민의힘 텃밭이었던 강남에서조차 무슨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전국의과대학에서 박민수 차관은 좀 대화의 장에서 걸림돌이니까 조금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짜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박민수 차관의 은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에 일치했다. 그걸 아마 정부에 이렇게 제공한 바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통령실에 근무 5개월 만에 복지부 2차관으로 성진 임명을 했단 말이죠. 68년생이고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편실베니아 리하이대 경영학 석사를 했고 행정고시를 했고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 이렇게 해서 경력이 화려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의사들은 비호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악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이민철이라는 분이 의사가 아니시고 그냥 프리랜서 작가를 하신 분인데 의사에게 사명감과 양심을 운나는 사람들은 사명감과 양심 때문에 의로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 다른 겁니다. 윤정부의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의사들하고 팽팽하게 접전할 뿐만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볼 때도 이걸 의료 제도를 굉장히 많이 붕괴시키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지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발신하는 겁니다. 리현님은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필수의료, 숙가, 전공의 이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사에게 양심과 사명감만 이야기합니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해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의 이제 이민철 프리랜서라는 분이 심근경색증이라는 건 심근괴사 상태로 관상동맥이 동맥, 경하증, 혈증, 혈관수 쪽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정병용님이란 분이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필수과 기피증이란 무엇인가? 필수과의 붕괴로 주요 원인은 최저의 의료수과, 세계 최고의 사법 리스크, 고강도 업무의 의료 고소 남발,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심근경색치료는 막힌 곳을 뚫으면 해결됩니다. 필수과 기피증은 의료수과를 정상화시키고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뚫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수혈만 고집합니다. 그런다고 환자가 살아나겠습니까? 돌파리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를 재미있게 했네요. 필수 의료과의 여러분들 자원이 부족한 것은 의료수과를 좀 정상화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법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수혜를 통해 가지고 의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의 사람들이 갈 수 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필수과를 가 가지고는 의료수가가 낮고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적자 상태를 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를 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냥 의사수를 2천 명 늘리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성형 피부과나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갈 것이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이해를 좀 시켜달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낙수 효과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경작을 했기 때문에 낙수 효과라는 것이 어떤지 알겠다. 대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대기업의 과실이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이 확대된다. 그게 낙수 효과인데 그럼 매년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67%를 매년 2천 명씩 늘리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 진짜 여러분들 저기에 지방의 여러분들 의사들이 가 있겠냐. 이게 뭐 이렇게 말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2천 명 땡 의료개혁 끝 이렇게 하면 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의료현장을 잘 모르는 나도 어떻게 말이 안 되냐. 그게 어떻게 낙수 효과가 그런데 적용이 되냐.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의료비가 폭증할 것 같은데 그 걱정 누가 하냐. 그렇게 해도 이런 건 싸그리 무시하고 oecd 통계가 어떻고 백무승 50자리 이름부터 해비를 했고 이게 첫 단추를 진짜 잘못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은 의사분으로 보입니다. 리현 님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의대 정원 확대 효과는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폭증해 가지고 고갈이 될 것이고 결국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이 2028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5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대 정원 늘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빨리 고갈됩니다. 이거를 절대로 믿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의사 수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건강보험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바이탈과 이게 지금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겪는 분야겠죠. 바이탈과는 전적으로 건강보험에 의지해서 운영되는데 건강보험 고갈 상태에서 바이탈과가 숫가를 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낮은 숫가 행사처벌의 부담이 바이탈과를 기피하는 큰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료 숫가 낮고 의료 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가끔 그동안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 여러분들 젊은 엄마들이 항의하고 협박해가지고 가끔 사회 문제화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진로 못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만 소아청소년과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미뤄보면 의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툭하면 고소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여러분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뭡니까? 마음가페에 올려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벌어도 어디 가겠습니까? 의사들한테 그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이지매하고 다 몰려가 여러분들 공격하고 물어뜯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게 가끔 가다 여러분들 겉으로 문제가 하나씩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낮은 숙과 형사처벌의 부담이 바이탈과를 기표하는 큰 요소입니다. 안 간다는 겁니다. 낙수효과 웃김소리 하지 말라야. 이 보시면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어마어마하네. 국내 의사 1인당 기소건수가 일본의 265배 사기건하고 비슷하네요. 영국의 895배입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경찰의 기소건 남룡이 필수의료를 붕괴시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의사분 같아요. 아주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의사와 1인당 기소건수가 높은 줄 몰랐습니다. 사기건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러니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 있겠죠. 제가 한국 사회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거든요. 동네 여러분들 카페에 서비스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이런 마음 카페에 올려서 가게 문을 닫게 하는 일들이 가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거친 심성이 그냥 카페에만 해당되겠느냐 동네 이름도 식당에만 해당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의사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핀셋 여러분들 집듯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수 늘려놓으면 낙수효과로 모읍니까 자연히 바이탈가에 여러분들 부족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그칠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 정책이나 제도를 대하니까 어떻게 벌을 안 받겠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전혀 여러분들 그냥 못 차리는 겁니다. 이름도 총선에서 대패를 해 가지고 뭡니까? 그냥 끌려다닐 때 그때가 되면 정신을 찌릴까? 그때도 정신을 못 찌릴 겁니다. 이 소재는 이 의사 문제 소재라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황금어장입니다. 선거를 만질 수가 있나. 그리고 신문들이 대서특비를 할 겁니다. 막판에 우리 윤정부께서는 마지막에 너무나 강정책을 여러분들 해 가지고 의사와 의사 가족들이 전부 다 돌아서 가지고 이번에 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전혀 제가 볼 때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2천 명의 여러분들 고수하지 않고 조금 그거를 이렇게 후퇴를 시켜 가지고 어떤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서 반전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게 윤정부는 의사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형을 완화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해 준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 cpr 해서 살려줘도 갈비뼈 부러지면 의자로 줘야 되고 수술 전에 설명을 충분히 안 해도 의자로 주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교도소에 보내긴 보내는 데 좀 짧게 느끼도록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oecd 의사 수 많은 나라 특징. 정부가 의료 공급을 강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 올린다는 방침이고 제주대는 2026년부터 수능 최저 점수 없이 의대 입학이 가능하고 2029년까지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로 70%를 확대하고 그렇게 뭐 지방의 토호들 다 이렇게 무전형으로 입학하겠네요. 연고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기를 여러분들 지낼 때만 하더라도 사법고시 제도가 있었고 대학 입시는 본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특별 전형이니 무슨 뭐죠 무슨 뭐 서류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입학하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의학 전문대학은 제가 볼 때는 모모한 집 자녀들 많이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 씨가 좀 억울할 겁니다. 아니 내 말 한 게 아니고 딴 사람 다 했을 건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정실주의이지 않습니까 정실주의 남미가 특히 심합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심하고 그냥 전화해 주고 서류 안 남기고 그렇게 해서 인턴도 하고 취업도 하고 입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절머리를 내가 여러분들 이탈리아를 떠나가서 시카고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이런데 입신한 분이 쓴 책에 자기 조국을 떠나게 된 것이 정실주의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실주의 지방에 그냥 토호 그냥 다 끼리끼리 여러분 대한민국 그냥 좌파들이 오래 집권하게 되면 그냥 끼리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연구는 애교입니다. 그냥 정실주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면 광금 물량부터 시작해 다 해먹겠죠 뭐 해먹을 수 있으니까 안 해먹겠습니까 그게 끝나겠습니까 취업은 또 어떻겠습니까 전화하고 박 이사 우리 집 애인데 이렇게 집어넣겠죠 뭐 그런 나라가 돼서 안 되는데 그런 나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로 그냥 제가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완전히 한 번 뭡니까 빼저리게 처절하게 여러분들 한 번 경험하고 나서 어 좀 이상하네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은 참 기가 찬 겁니다. 오늘 이분은 또 의사십니다. 박성훈 후바가 의료천국이고 인구당 의사가 많아서 접근성도 좋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준이 도저히 정식 의사로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준의사 정도로 봐야 된다고 됩니다. 선진국의 일반의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뒤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한 진료는 권력청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병원에 밥도 안 주고 이불도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후진국 치고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진상들이 그런 시스템에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후바가 의료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한심해 가지고 저는 남미를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저녁에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남미국가와 관련된 좋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좀 보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아르헨티나 칠레 니카라구아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을 가보고 그다음 몇 주 전에 쿠바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가장 낙후된 땡이 쿠바지 않습니까 거리에 건물들이 크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니카라구아 이런 나라들은 포퓰리즘을 했다 사회주가 이러면 다 한때 집권했다 하지만 그래도 쿠바에 비하면 거의 천국입니다. 정말 사회주의나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쿠바입니다. 북한보다 물론 낫죠. 그러나 다른 나라 남미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여러분들 낫고 된 거죠. 그런 나라 의료제도를 부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기가 딱 차네요. 사람은 쉽게 얻으면 고마움을 모르죠. 이걸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지게 당하고 나지 않고서는 깨우칠 수가 없어요. 오지게 당하고 깨우치고 났을 때는 그때는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세상이 돌아갈 때 그때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선거를 10년 동안 도덕질 해도 뭡니까 고칠 생각 안 하는 민족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무슨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게 본인의 목줄하고 자유하고 생명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갈 건데 다 내몰라라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기가 차겠습니까 그냥 다 내몰라 그냥 다 내몰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